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난 아니다. 이 분이 미니스의 가상 세바스티안이야. 오늘 장난 아니다. 날짜 진짜 깨끗하게 잡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더 가지. 물속에 들어가면 더 가지. 이건 주머니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이래갔어. 사극에 보면 이래가 사람들이. 추워서 그랬구나. 이제 알았다. 이게 봐봐. 이게 추워보니까. 여기 가더라고. 4시들은 맨날 추웠던 거야. 양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야. 왜 이렇게 됐는지 진짜. 패키적이지 않나. 내가 딱 알았다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손이 싫어서 안돼. 네.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넌 뭐지. 너무 좋아. 정말 좋아. 너무 좋아. enforcement 안떨리세요? 처지라고? 그니까 물에 들어가는게 설명하는 것보다 쉽지 성격이 들리는가 물에 들어가는데 물에 들어가면 돼 좀 춥겠지? 많이 춥겠지? 괜찮아 내가 대한유튜버로 거듭났다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유튜버로 생각해 아드리아에 드디어 리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죠? 리도에 와있습니다 리도 리도섬이 지금 어떤 곳인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스위스 디투어 프로 디투어 식구들 잘 보고있나? 저기 어때요? 대표님께서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존경 썼습니다 신경의 어떤 사실 열심히 제가 겨울구 시켰습니다 아 좋은가요 아 진짜 제일 추운 날을 선택했다 구독자분들이 살려주셨어요 구독자분들이 살려주셨어요 구독자분들이 살려주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다 뭐 아 진짜 근데 상상은 못했네요 그러니까 난 그런 반응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니 오늘도 너무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재수업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새해라서 새해 돈이 사고 어제 2번 주로 따뜻하는데 오늘은 아 진짜 오늘 진짜 감사하다고 하셨네요 아 진짜 돈이 아니 후주머니에 돈이 나오는 거니까 진짜 진심이거든요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마 안 터질 거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퀴즈는 이렇게 끝내준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주전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이거 저 먹으라고 물 준가요? 네 오 땡큐 그것도 일단 저녁에 설거지 아니요 제가 할게 이거 아니요 아니요 놔두세요 아니요 이 떡은 있잖아 오늘 라면에 라면에 떡라면 되게 좋아 그죠? 그때 먹어야 되니까 네 너무 그지? 이제 준비하셔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몇 개만 좀 하고 맛있더라 다 끓이셨어요 내가 이 면 종류 이런거 잘한다 쫄깃쫄깃하게 그러니까 라면에 내가 다 끓여줬잖아 면은 진짜 진짜 잘 차 있어요 옷 안 갈아입으셔도 돼요 추우실 텐데 배초가 뭔가요? 배초가 멋쟁이 벨로우를 여기서는 배초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둘이예요? 네 여기서 하죠 차오 배초이래요? 네 뱃삼에 무초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배응하는 건 진짜 대표님 다음에서 하고싶은데 내일 내일 도전TV에서 일참 하고싶은데 왜요? 응? 왜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게 좀 있으면 좋잖아요 특이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추우니까 좀 취향이 힘드죠? 네 파이팅 안 합시다 네 내일 일부를 그냥 대표님 채널에 하면 안 될까요? 돼 있는 거 그렇죠 괜찮아요 원래 하던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그냥 전 상관없어 나는 여기 와서 6일 동안 마음껏 행동을 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그저 받았고 전 상관없어 마지막까지 한번 자리 보자 네 어? 귀마개 귀마개 네 나도 귀마개 챙겨야지 귀마개 챙겨야지 따뜻하고 줄걸 이게 따뜻하지? 네. 왼쪽이요. 저기 계십니다. 마지막 밤이네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내일. 내일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잖아 오늘. 이제 모장을 했습니다. 디테일. 도테일. 무빙으로 봐서. 250명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내 느낌이다. 전문 유튜버의 총으로. 지금 250명이 보고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아 아닙니다. 밤이라서. 이 로마가 너무 방대한데. 그것을 줄여줄여가지고. 그것을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또 할지. 그리고. 저 캐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궁금한데. 음. 그래서. 우리. 커피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커피 안 드셨잖아요. 그죠? 아 네. 대표님. 잃어버렸네. 아 저기 오시네.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사주셨어요. 이거 제가 빼줄게. 네? 아니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위에 가시죠? 오, 좋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이건 대표님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안녕? 저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이건... 이건... 훔쳐 먹기. 주세요. 네, 주세요. 제가... 찍고 계시니까. 또... 약간 착한 사람같이... 좋잖아요. 평소 모습입니다. 네, 평소 모습입니다. 카메라 꺼질때도 항상 섬겨주시는... 아이고, 왜... 이런... 띄워주는 이미지... 아... G2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라아블라인정신시 타이밍. 보다... 탈트파이 솔로떼 안녕 우리 사진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솔로떼 반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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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깔 сюда 옆 담가 curios larger 한나라 친구 Welt abajo organizations 저녁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녁 먹고? 밥을 오늘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밥을 먹어줘야 될 것 같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괜찮을까? 그럼요 그럼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엄청 생각나네요 다행이네요 마지막 밤인데 그럼요 아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밤지리시요 필살기 있으셨네요 아 아 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살롯들. 하나 둘 셋 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좀.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근데 맞아요. 대표님 그 뒤로 하시는 분이죠? 네. 그 영상 못 봤어요. 집에 가서 저리 볼 건데. 그때 또 머리를 키우실 때잖아요. 머리를 키울 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도제인데? 어? 이게 도제야 도제. 아 그게 있어요. 도제 모자 쓰셨네 오늘. 그리고. 저기. 베이스. 센치에 져가지고. 음악 쓰고. 아 베이스. 잘 못 깨자. 이렇게. 고민이 달라. 베이스. 뭐. 이제는 참 잘 수 있겠다. 내가 여러분. 좋으실 수 있도록. 내가 라면 끓는데. 라면 진짜 잘 끓는다. 네. 저는. 라면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라면. 아니 그러니까 떡라면 하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죠. 예. 물을 좀 깨지는데. 항상 눈 깨줄게. 진정한 구스들아. 눈 깨줄게. 딱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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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김치 있어요? 네. 없긴 한데 그럼 이거는 좀 먹고 김치 다 가져갔어요. 김치가 있습니다. 좋지. 그거 혼자 있잖아. 잘 됐네. 그렇지. 라데스. 동네스 라데스. 얼마 먹읍시다. 3,000여 är ett. 이 show on intelektar. 5,000여 är ett. 4,000여 är ett. 4,000여 är ett. 5,000여 är ett. Läggen att intelektar. 5,000여 är ett. 5,000여 är ett. 5,000-e är ett. Damaisen.